못나고 모진 엄마, 내가 무슨 엄마라고 날 찾아왔는지, 왜 와서 나한테 말 안 하고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좀 물어놔보자. 만수야, 왜 나한테 말 안 했니? 왜 말 안 했어? 왜 이런거죠? 환자 위독해요, 나가주세요. 선생님! 어서요! 네, 알겠습니다. 잠시만요. 여긴 어쩐 일로? 안 사장이 다쳤다길래 들렀어. 제니는 어딨지? 이 근처에 있을 겁니다. 그래? 혹시 모르니 잘 지키게. 어디 가지 말고. 네. 우리 엄마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요? 아무리 나쁜 짓을 도맡아 한 엄마여도 안만수 씨가 아들이라뇨. 안만수 씨가 아들이면 흑장미랑 혐의가 좀 더 확실해지나요? 그럼 은석 씨한테 남는 게 뭔데요? 제니 씨. 우리 엄마 형편없는 범죄자라는 거 알아요. 법으로 책임 물을 게 있으면 물고 벌을 줄 게 있으면 주세요. 근데 이렇게 되지도 않는 모함은 하지 마세요.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. 이런 얘기 할 거면 갈게요. 제니 씨. 저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내 눈을 몇 번이고 의심했어요. 증거라도 있다는 거예요? 이게 뭔데요? 두 사람 진자 확인 결과요. 거짓말이에요. 이럴 리가 없어요. 아니에요. 거짓말이에요. 말도 안 돼. 아니라고요. 현실을 직시하고 제니 씨가 뭘 해야 할지 생각해봐요. 내가 뭘 해야 되는데요? 이게 사실이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좀 알려줘봐요. 거짓말이에요. 응. 아멘